아저씨! 아저씨! 아저씨, 정신 좀 차려봐요. 아저씨! 물어볼 게 있어서 왔단 말이에요. 아저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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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급하게 지연한 상태고요. 자유가 환절하기 때문에 하나 더 뻥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빨리 주문시켜. 네, 알겠습니다. 꼬마야, 어디 다친 데 없어? 이름이 뭐야? 혹시 신고 네가 했니? 저, 실례합니다. 아, 예. 신고받고 집에 가니까 이 아이밖에 없더라고요. 꼬마야, 너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간 거야? 우리나라 애가 아닌 것 같아요. 이걸. 제이슨, 너 한국말 할 줄 알아? 네, 여기에 되었습니다. 나 할 줄 알아? 누가 하셨는데, 네, 여기. 나, 공연이 어디 계시지, 알아요? 온전히 가야지. 나 그 신고 narc 했지? 어, 어, 어! 꼬마야, 꼬마야! 야, 잠시만요! 시골! 준협아, 아, 미안해 모처럼 놀러 간건데 많이 기다렸지 사탕 맛있어? 또 사줄까? 응 근데 아빠, 아빠가 그랬다고 그러니? 어떻게 됐어? 일단 집으로 가자, 아빠 또 나가봐야 돼, 가자 아빠, 잠깐만 잠깐만 자